0일만에서 철수했던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오늘 들어왔는데 6월 11일 바로 오늘자 발표 자료입니다. 세네갈 상고마르에서 원유 첫 생산 성공 하루 10만 배럴. 우리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유전이 가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합병과 사업 재조정 때문에 철수했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김재현 의원님 정부의 설명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잘해서 유망한 곳을 이렇게 골라다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해명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저는 우드사이드가 왜 동해에서 철수해서 세네갈 가서 원유를 생산했는지 관심법으로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이쪽에서는 시출을 해도 동해에서 시출을 해도 원유가 나오지 않았고 15년 동안. 그런데 세네갈에서는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네갈에서 원유를 생산할 때 훨씬 이전부터 유징이 발견되었을 거고 그래서 사업을 집중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정부 발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지 틀렸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세네갈 상공마을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우드사이드에 직접 확인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가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여기는 원유 시출해봤자 별로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이야기를 어느 쪽이 맞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드사이드에서 시출한 곳하고 이번에 발표한 이른바 홍계인지 그 유전 시출공이 시추가 될 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해에서 시출을 하던 업체가 오랫동안 자기들이 시출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이 결국은 앞으로도 여기서는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무조건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출해도 유증이 발견되지도 않는 이런 데 남아 있겠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세네갈에서 발견됐다는 유전이 하루에 10만 배럴 생산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석유 원유값이 1배럴당 70불에서 80불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10만 배럴씩 계산하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00억 정도의 원유가 생산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드사이드가 원래 지금 8광구에 갖고 있던 권리가 50%거든요. 조광권이요? 네, 조광권을 50%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세네갈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하루에 50억씩 버는 거예요.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 석유 탐사에 성공을 하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로 액트지호의 분석처럼 여기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면 여차하면 적어도 하루에 50억씩 벌 사업을 그냥 포기하고 철수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떠난 대기업의 빈자리를 사실상 1인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지금 수천억 이상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